여긴 다행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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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 6학년만 절로 소등 5,6학년만 저쪽으로 5명 여기다 뒤에 여기, 여기, 뒤에. 버려요? 고리팡년만 마스크 버리고, 고리팡년만 저쪽으로 가세요. 고리팡년만 빨리 가자. 나머지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마세요. 앙면이 없으신데요. 자, 안녕히 왔으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김태기, 배우리, 위에서, 공기야. 빵들아 먹으면, 빵들아 먹으면 되요. 무슨 경우를 갖고, 빵들아 먹으면 되요? 아저씨가, 준비하고 나서 빵들아 먹으면 되요. 들어가세요, 막 entire easy. 야, 무슨 경우를세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잡고, 잡고. 자, 아저씨가 준비하고 빵들아 먹으면 되요. 자, 준비! 도착! 누구나! apt학생님! 1,000원! 145번 배우리소수 수영을 마치고 박폼터로 하나 보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145번 빙페이정으로 이uz 항상 사위 violin 음 아닙니다. Вот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